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음의 밥을 만들어 먹고 그 밥을 다시 나누는 일. 그것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 모든 존재를 돕는 일. 단순한 마음공부에서 이제는 마음공부 공동체로. 이러한 해안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는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공감과 치유를 통한 생활 속의 마음공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영성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의 마음공부 공동체를 직접 탐방할 것을 기획하였고, 한국연구재단과 원광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서구사회의 일상으로 다가간 마음공부의 현주소를 담았습니다. 2018년 7월, 연구소 일행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새롭게 뿌리를 내린 동양 전통의 마음공부 공동체와 서양의 영성을 발전시키고자 다양한 모색을 진행 중인 유럽 전통의 마음공부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먼저, 영국 런던 북서부의 시골학교를 개조한 아마라와띠 명상센터입니다. 이곳은 테라와다 불교 숲속 승가 전통을 계승한 아잔차의 첫 번째 서양인 제자, 아잔수메도가 1980년대 초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아잔 아마로 원장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관용의 정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이 자율 기부로 운영됩니다. 아마라와띠 명상센터 특히 이곳은 테라와다 불교에서 사라진 여성 출가자의 수계가 재개되었고 1983년 태국 승단의 승인을 받아 서양 최초의 여성 출가 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통에서 현대로의 시공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변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담마 디파입니다. 이곳은 윗바사나 수행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명상센터입니다. 전 세계 188곳의 센터에서는 고엔카 전통의 10일 훈련 과정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지도하며 보조법사의 지도 아래 고엔카의 음성과 영상을 보면서 수행합니다. 현대에 행복한 동양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현대에 행복한 동양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는 큰 거룩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사네ösen에 공유의 의미가 원하는 학생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학생들도 회사에서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Tree box원을 우리예요 의료기업을 그 방법은 전화를 아는 하나의 주위에서 널 한 번의 공약을 원하였다. 모든 ellas도 존재하라고 하는 것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을 응원하는 것을 응원하여, 다른 다른 다른는 또 다른 어떤 것입니다. 이만큼 나는 다른 우리의 위로를 응원하라던 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training에 있어서, 그녀의 주님께서는 한일에 뺀고 싶으신다면, 다음 날, 그녀의 주님께서는 헤드로드을 씻으신다. 이는 아무거나, 그녀의 주님께서는, 그녀의 주님께서는, 한일에 뺀고 싶으신다. 몇일이? 20일, 30일, 45일, 60일. 여기가 법당이고요. 고앤기지께서는, 우리의 종교에 다른에게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을 통해. 체계화된 방법으로 호흡집중 수련과 윗바사나 통찰 명상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도야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담마디파. 그리고 숙련자들의 집중 수련을 위해 담마디파와 나란히 조성된 담마파다나. 이곳에서 우리 일행은 단순하고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철저한 수행 과정, 숙련된 제가 지도자들의 헌신이 어우러진 마음공부 공동체의 한 전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찾은 곳은 런던 도심 중앙에 자리한 카규 3회 종입니다. 이곳은 서구권 최초의 티베트 불교 사원인 카규 3회링의 런던 지부입니다. 카규 3회링은 라마 예세 로살 림포체를 시초로 스코틀랜드에 세워져 있습니다. 카구 3회 종 런던 센터는 인도의 대승 후기 불교가 중심이지만 그 어떤 배경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어와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구권 최초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2분만의 메뉴는 2분만의 메뉴는 누군가가 여기가 누군가가 여기가 누군가가 여기가 여기가 메뉴는 그래서 만약에 이 Buddha의 믿음을 그들은 더 많은 기회가 이를 통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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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체계적인 교학 과정을 이수하며 밀교 수행의 완성도를 제시한 카규 3회종. 이곳은 인생에서 건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유럽인들에게 치유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위치한 부리 선원입니다. 부리 선원은 숭산 행원의 선사상을 계승한 선명상센터로 오직 모를 뿐인 화두선으로 마음의 본성을 깨치라고 했던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현각 스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일이 그 의심. 이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니야. 그냥 켜놓고 하면 있어. 똑같은 자세에 앉고 있는 상태처럼 똑같은 자세에 호흡 보면서 호흡 느끼면서 이 호흡 느끼는 나. 나. 그 피 내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 도대체 무엇인가. 그 소리. 누가 듣고 있어. 지키는 거 어렵다.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거 어렵지만은 그 맛을 보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성죽시색 색죽시공이다. 이 세상 그냥 모양과 이름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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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야. 변하고 있는 뿐이야. 불의 선언에서는 전통이나 의식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수행만을 강조합니다. 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소공동체로 화두수행을 통해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이곳. 자신이 체험한 진리를 함께 나누겠다는 현각스님의 순수한 열정은 아름답게 깨어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함께 찾은 곳은 레겐스부르크 교당입니다. 레겐스부르크 교당은 서양인 최초의 원불교 교무 페터 스탑 나우가 선명상을 시도합니다. 이곳에선 동양의 명상 수행과 마음 공부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 명상과 사회적 참여를 함께 수행하는 무시선의 실천현장. 특히 탈종교 시대의 유럽 사회에 어느 누구에게나 열린 레겐스부르크 교당은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도량으로 미래의 교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녀들은 특히나 어느 정도 무질 문명이 이미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무진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에 대한 보살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문화 문명견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배경에서 과거에 있었던 종교 전통이나 이런 것에 그냥 매물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 속에서 실제로 마음을 다스려주고 치유해주고 어루만져주고 하는 그러한 명상이라든가 마음 공부가 일상에 실제로 좀 더 가깝게 닿아갈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디트프루트 수도원 내 프란치스코 명상의 집입니다. 이곳은 성프란치스코 예수회의 영신 수련회 불교의 선수행을 접목시켜 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의 수사들은 수도원과 농장을 관리하면서 반농반선이라는 생활 종교의 면모를 갖추고 폐원의 아픔을 디든 채 일어섰습니다. 이곳은 성프란시길에 전통과 내부의 실전상에 전통한 삶을 위치합니다. 그 혀의 영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 전통한 삶을 위치한 영진한 일입니다. 신뢰가를 보며 모든 수사norm은 우리의 영진을 위치합니다. 특히 이곳은 서양 기독교와 동양 불교의 만남인 크리스천 제니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행 방법이 시도되면서 종교 간의 융합과 포용, 상호 배움, 상호 변혁을 실천한 대표적인 예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니라는 종교는 algo 그의 사회는 자기가 상당한 대표적인 예방의 생명, 관계적 성경과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공동에 대한 공동의 개념을 따라서, 그의 자리에 대한 공동의 종교가가 상당한 대표적인 예방의 맥주의 상당한 대표적인 예방의 공동의 를. 이어서 찾은 곳은 노르트발트 젠도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 계열의 노르트발트 젠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독일 남동부 국립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의 신부로서 신학박사이자 이론물리학 박사인 슈테판 바우버거 원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바다리, 이슬라, 인도, 이슬람 그리고 전혁의 자연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흔한 족ulent이 있습니다. 이것을 웃지로는 꼭 제가 직접 먹는 방법으로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 그렇게 결혼을 만듭에 Theres sjunk인 등의 성과의 이체이 같다. 그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 알았는데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물론 하나가 흐xter한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후에 대해 일주일지요. 이곳에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선명상을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명상을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객체에서 주체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꾸게 하고, 개개인이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게 도와주는 곳. 노르트 발트 젠도입니다. 레겐스 브루크에선 델텐브루크 수도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연간 50여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다는 이곳은 도나우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맥주로도 유명합니다. 원래는 예배와 노동을 조화롭게 병행했지만, 오늘날에는 수도원 운영을 위한 호텔 경영으로 수도와 생활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을 경우 수도원의 존폐 위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침묵피정, 성서세미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도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나 후원에 의지하지 않는 자체적 노동, 경제 자립을 위한 노력, 수도와 생활의 적절한 조화는 앞으로도 마음공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영성의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떼제 공동체입니다. 떼제는 원래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이름으로, 이 마을의 이름을 딴 떼제 공동체는 1949년 개혁교의 수도자였던 로제 수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로제 수사를 이어 알로이스 수사가 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25개국 이상의 수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이곳은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실천하면서 현대화된 영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 그들은 공동기도와 침묵을 통해 종교적인 거룩함과 내면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고정되거나 정형화된 형식이 아니면서도 영성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이곳 바로 떼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발도르프 학교입니다. 이곳은 보통의 제도권 교육과는 달리 전인주의와 영성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 배경에는 독일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기반으로 세상과 하나되는 마음을 키우는 영성 교육의 산실 어떤 의미가 생각나요? 어떤 의미가 되는지요? 네, 그럼 이것은 여러분의 영성 교육의 학생에 대해 저는 엄청난 학생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경제의 학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떤 의미 및 아이들이 생겨내던, 어떤 의미를 Make it work? 어떤 의문을 개별한지. 어떤 의미가 이 곳에 있는지? 모든 의미가, 그런 의미 있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없는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미의 의미를 가져가는 시가 본적 의미로 예상되ent. 발도르파 학교의 인간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념은 마음인문학연구소가 지향하는 마음공부 기반의 마음치유, 그리고 마음도야 아젠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작은 나가, 큰 나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변형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 발도르프 학교입니다.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유럽 현지인들의 마음, 정신, 영혼을 달래주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면서 오늘날 마음공부가 현대인들의 정신적 식사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새로운 변형을 통해 영성을 키우는 마음공부와 실천 방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전 세계 현대인들의 일상에 뿌리 내린 마음공부, 그리고 각각의 문화와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변형을 통해 현대인들의 마음과 정신, 영혼을 달래주는 마음공부 공동체. 앞으로도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이 두 가지 연결고리와 함께 공감과 치유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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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